당동수 쪽에서 최태욱을 데려갔다는 말입니까? 지금 김도진 중사가 유경장과 최태욱을 쫓고 있습니다. 혹시 비전에 나온 게 없습니까? 일단 현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나오는 비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장 과장님.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문 과장님이 죽은 이후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예지 능력이 사라졌단 말입니까? 갑자기 왜?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시현이의 능력과 제 능력이 비슷해졌기 때문일 겁니다. 아마 시현이도 스케치를 그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. 서로 뭘 낼지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하고 비슷한 겁니다. 능력이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뭘 낼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도 서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. 당분간 제 예지 능력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유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. 최태욱은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. 최태욱은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.